유현진 이거 진짜 가짜가 공구세트 한번 뽑아볼까 만원만 해볼까요? 가짜라고요? 공구세트 못찾았죠? 공구세트 못찾았죠? 구명꺼요? 구석에 있더라구 다음에 봐봐 주어야지 만원만 해볼까? 근데 이거 어떻게 뽑아지? 지린다 지려 마지막 한 개 남은 공구세트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함씩 쏴 주시고요 쇠공략 쇠공략 갑니다 쇠공략 착한 기계 하다가 이거 하니까 끓는데 끓어 움직이지도 않네 뭐죠? 사장 이름이 유현진이라고요? 지지 이거 아 나 이 카톡새끼 때문에 카톡 테러받았다던가 카톡 테러받았다던가 아니네 나 아는사람이네 아 아는사람이구나 소수길 소수길 대빈 쌍용했더만은 아는사람이 아 아 이게 뭐고 자 일단 밀릴 것 같긴 한데 위에 고무가 있어가지고 엄청 빠르다 속도 보소 시마한 스피드 원래 이랬나? 이렇게 빨랐나? 봉이 위에겠지 이거 약간 들렸는데 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유람해 보자 밑에는 안맞네 아 콩기가 뭐야 벌써 7일 까먹었네 다시 밑을 공유합니다 좋습니다 아 뭐야 밀다가 옆으로 휘놔 잘 밀다가 뽑은거 보니까 계속 돌리더라구요 박스만 안되면서 쇠로 돌리다가 아래치면 안될 것 같아 예? 아래치면 안될 것 같아 위에 고무가 있어가지고 예 한번더 치고 일자가 돼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거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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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 일자가 돼 보겠네 뒤에 일자가 되면 안되지 망하는거지 박스 치야 된다 빡빡하구만 저쪽 저쪽 돌리 노란거 이것도 은근히 이론이 있어 이거 어려운거 같아 아이씨 막 날린각인데 2회 남았구요 안돌아가는데 안돌아가는데 아 저 박스가 또 버티고 있네 아래를 이제 밀릴 것 같은데 이제 박스 힘은 뺏고 마지막인데 박스 공대안만 더 내려보시 약간 지금 밀릴 것 같기도 한데 어? 끼있나? 이게 안밀리면 안밀리는건가? 위의 일자가 됐네 공무 때문에 끓는다 끓는다 또 일자가 됐네 이거 한번 해보죠 공구세트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공구세트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성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나요? 어? 끼있다 이거 한개 단면 아 뱀처럼 휜다 이거 박스 한번 이뤄봅시다 자 박스쪽을 고기 기계가 막 기계가 막 기계가 막 기계가 막 피초이천할 정도야 계속 벗어뜨려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것은 그래도 이 힘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밑에 한번 공격합니다 아 위치가 왜 이래 아 저 박스가 이렇게 걸고 있어서 힘이 전달합니다 밑에 한번 한번 치고 좋습니다 아 또 뱀처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위에 고무가 있으니까 한방에 밀리진 않고 초스피드 스피드 오 고무 약간 뺐다 이렇게 뒤집어진다 박스를 축으로 해서 돌더라고 결국에는 일자가 되면서 나오게 아 아 아 아 이새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아 그래서 저 축이 밖으로 나가더라구요 지금 이 상태로 밀리면 돼 자 갑니다 아 조금 아쉽지만 오 진짜 빡빡하다 진짜 빡빡해요 박스도 안에 들어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가면 위에는 빠지고 있거든 위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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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찰되고 있는게 빠지기만 하면 끝나부터는 할만합니다 손님들 추천 한번씩 갑시다 슈 아 공기가 지금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드네 박스도 좀 들어가있지 않 infer 박스 좀 들어가있기 때문에 박스때리 되긴 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 공략하면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아 이거 3만만짜리야 이거 3만만짜리 5만만짜리 좋습니다 잘 들어갔구요 아 아깝다 근데 이거 만원만 하면 될것같아 내가 봤을때 만원가기다 나 집에 공구 다 있는데 21피스 짜리네 자 근데 주차 남으시면 되시구요 12시 넘었나 넘으면 또 됩니다 어 나 아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되기 때문에 자 또 도매상가 괜히 와서 산만 쓰네요 안올걸 그랬나요 좋습니다 갑니까 아 돌아가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윗부분만 빠지면 조금조금 빠지면 이제 마찰한 데가 없으니까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쇠 부분을 좋구요 딱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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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야 이거 아닙니까 성인들 자 좀 이따 뺄게요 자 남은거 유현진 갈까요 성인용품인데 이거 성인용은 뭐지 이거 자 유현진 싸인글럽 특급투수인데요 한번 밀어만 보겠습니다 자 루현진 승리 자 루현진 승리 아 쉽게 빠지려나 벽돌이 효도 라디오 한번 가볼까요 이게 밑봉인가 윗봉이었나 그게 안나와는데 윗봉이라고요 살짝 윗봉 윗봉이 일단 밑 윗봉이 효도 라디오 뽑았는데 루현진 한번 가볼까 팔에 와리가리로 한번 뽑아볼까 하면 루현진 빡셀거 같은데 묵직한데 지금 뭐야 이거 제재그름이잖아 이거 안되겠다 하자마자 5만원은 아니에요 효도나 하자 효도나 합시다 아 아 아 유리가 으으 아니 뭐야 왜이렇게 올라가 유리 아 나 이거 위에 안해 위하다 망하겠다 어 어 아이씨 정확한 위치에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성님들 이거 알겠습니까 성님들 아 야 이거 위에 남았거든 위에 한번 밀고 밑에 밀면 되겠다 이제 위에가 많이 남아서 안 밀리는 거기 때문에 위에를 가볍게 유리치지 말자 그렇지 차라리 유리칠 바에는 밑으로 봉 휴네 아 달랑질 않나 아 그럼 이래만 못볼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밑에 가볼께요 깔끔하게 아 아 아 아 공고세트나 랩시트 공고세트 공고세트 자 마지막 여기 마지막 남은거거든요 아 무게 어떻습니까 어 묵직하네 자 21피스 짜리인데요 톱톱도 있고 몽키 뺀치 니빠 줄자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한개정도 있으면 카톡 받습니다 예 예 카톡 예 카톡 받습니다 계좌번호는 카톡 대화명에 자 2년쪽으로 가볼까요